어 이렇게 어플을 붙여 이거 맞아요? 왜 이렇게 있었어? 나는 망상으로 야 이거 너무 대충 만든 거 아니야? 야 저거도 저거도 오늘 일은 그 변경하는 완전 습관이네 야 이것도 비하인드 컷이거든요 이거? 저 당시 이 안에 영혼이 다 달라요 버거 언니 지각해가지고 내가 뭐였지? 아 이거 나였던 거 같은데? 아 진짜 잘 모르겠다 막 새것당이 막 버거 언니 그 입으면서 막 렌트니 우후 렌트니 우후 렌트니 아 하지마 하지마 다들 하지마 어 뭔지 알겠죠? 이렇게 해도 되나는 뭐다?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해야 하나? 는 해도 된다 귀여운가? 상체만 그라데이 아니 상체로 정키병이에요? 대충 넣은 거 신반데 아 진짜 크크 야 누가 보면 뷰보지인 줄 알겠어? 이거 다 똑같이 다 똑같이 이거 이렇게 치고 있어 어 잠깐만요 나 음료 좀 가지고 올게요 쿠션으로 채용되겠다 내 것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뭐? 진짜야? 아유 고마워요 아 킹아킹아 우와 고마워 여기도 1위 조삼무사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거 아니에요 개명하네 물론 이제 진짜 비건 가죽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아 여기다 여기 여기 탑탄이 있지 또 이제 과일 껍질 이제 파인애플 껍질이나 이제 버섯균 버섯균을 활용해서 만드는 인조가죽이 실제로 있어요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가죽은 실제로 버섯균을 배양을 해서 그런 이제 약간 가죽 느낌이 나 하늘을 나는 일 봐 뭐지? 정신 나을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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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이거 아인애한테 못 보게 해야 돼 놀릴 거란 말이야 야 뭐야 야 너 들었어? 야 너 들었냐고 야 너 들었어? 구멍 야 너 들었어? 야 나 들었어? 야 너 들었어? 야 야 이거 달아 이거 내 얘기는 하지마! 이거는 소행인가? 아니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리액션 해주세요.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기뻐배춤! 저 기쁘게 뭐 추나? 5만원 아찔 끝! 아니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그게 궁금하다. 양은 많아졌지만 아이스크림만 있어서 사실 부족해 보인다고요? 충분한데요? 그 카드는 어디서 관리하는지 한번 찾아봐. 그 종이 같은데 아마 써있는걸로 알고 있거든? 너 저쪽 한번 찾아봐줄게. 여기 창문 쪽이다? 야! 야! 뒤에! 뒤에! 어? 왜왜왜? 뒤에 장문에! 뒤에 뭐? 뒤에 장문에! 장문에 닐 못 봤나? 장문에 저기 약간 창문에 뭐? 지나갔다 아이가! 지나갔어 아이가 닐 못 봤나? 아 진짜 장난치지마 진짜. 빨리 찾아 빨리 찾아봐. 야 같이! 야 같이 찾자 나 진짜 나 진짜 석 못 움직이겠다. 같이 찾자. 이어기응 이어기응. 같이 찾자! 이어기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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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기응. 이어기응 이어기응. 후! 고원인데? 어? 융해! 뭐.. 융해? 난 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여러분 선생님이 미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학이란 우리가 미와 예술에 대해 갖고 있던 안목적 생각들을 수면 위로 끌어내서 논리적으로 검토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미와 예술이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뭔가 철학적으로 엄밀하게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전이론적 직관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미와 예술에 대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예. 아 그거요? 그거는 뭐 거기다 사먹 넣어주세요 사먹. 응 응 예예. 저 웬전님? 왜 저래? 어? 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통화 중이여가지고. 아 저 여기 금영구역인데요. 네네. 아이 저 주루루 씨랑 3곳이 다 하잖아요. 아니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나 아닙니다. 나 안 들었네. 아 정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에요. 오해입니다. 절대 아니에요. 호니 하나 넣고. 팔 하나 넣고. 얘네 말하는 거 귀엽네. 따다다 막 이렇게 말해. 완전 귀엽네. 아 아니 나 웃긴 게 제가 그 오비에스를 계속 켜놓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찰랑 이러더니. 렘팟님 문 여세요. 이렇게 눈부는. 그래 내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딱 봤는데. 아 오비에스 틀어놓으니까. 도네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띠링. 렘팟님 문 여세요. 그러니까 누가 구독권도 쓰고 왔더라고. 아 진짜 너무 웃겼어요. 하님 저 강아지 입양했어요. 와 리트리버. 골드 리트리버네. 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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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어이구 우리 렘파 물어왔어요. 어이구 우리 렘파. 아 이빨 간지럽구나. 저기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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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렘파 안돼 뭐야. 우리 렘파 착하네. 렘트리버 기르는 아이네. 우리 렘파 착하네. 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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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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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렘파. 안 돼. 안 돼. 안 돼. 바닥에. 떨어진 거는. 먹으면 안 돼. 시시. 시시. 렘파. 3초 안에는 괜찮아요. 하하. 하하하. 시시.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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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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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싸이비 맞나봐. 싸이비 맞나봐. 응. 뭐야 여기. 아니! 사랑하는 우리 700교 박주단 여러분 오늘 예배 앞서 기도문 낭독으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 요거랑 이거 봐줘.